이거 좀 힘든 것 같은데요. 이제 대나무는 이제 딱 껴서 이제 딱딱딱 묶으면 돼. 차라리 저거를 이게 덮여서 묶으면. 하여튼 간에. 차라리. 이거를 어떻게든 이렇게 해내서 여기서 묶어서 하는 게 또 빨래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게. 아니, 그거 알 건 없어가지고. 아니, 저는 계속 생각했는데 이게 열심히 하시니까. 제가 말하면 좀 그럴까 봐. 그게 있는지 몰랐지. 야, 이거 좀 더 늦게 얘기하지. 아니, 그래도 이게 1시간째예요, 계속. 그래서 내가 몇 번 돌리는 거야. 그걸 몇 번 감아야 하니까. 그러니까 이거 하는구나. 안 놓고도 돼. 불러다 다시. 불러다 다시. 빨리 얘기를 해 주시지. 그래도 우리 운동선수 대선배인데 이게 한 2시간? 그때 제가 뭐 보기에는 한 2시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. 그걸 하나에 만드는 거를. 야, 박수. 야, 박수. 야, 특수기가. 이 월드스타가 왜 됐는지 알아. 아, 특수기가. 낯선 곳에서도 뭔가 살아남는 그러한 본능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. 그래서 메이저리그로 갔던 거 아닌가. 거기서 사로 남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. 야, 저렇게 정성스럽게 했는데. 내 통발 건졌는데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냐. 너 또 못 만들게 해. 아닙니다. 야, 통발 대회냐, 통발 대회? 야, 통발 대회냐, 통발 대회? 이야. 아, 차라리 저게 낫겠다. 야, 이게 더 깜짝이야. 야. 야, 야, 야. 나는 이쪽으로 붙을래. 이쪽으로. 아니. 근데 이게 누우니까 이쪽으로. 야, 잘 만들었다, 야. 근데 이게. 아, 추성우는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질이 있어. 소질이 아주 그래. 아까 이거 할 때 이거 갖고 오더니 뭐라고 그랬어. 이것도 만들어 놓으니까 들고. 그거 만들어가지고. 야. 또 이거 만든 사람. 야. 말 많죠. 그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. 그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. 하하. 감사합니다.